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긍정적 전망이네요. 코스맥스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BK 투자증권에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. 국내 및 중국 법인의 고객사 매출 호조로 매출이 늘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. 국내외 화장품 산업 성장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. 목표 주가를 또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.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맥스 사실 또 제가 듣기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가해 멀티밤이라고 아시죠? 네. 사용하시나요 혹시? 저는 한 번 정도 써봤습니다. 저도 쓰고 있는데 괜히 주름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이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건데 사실 우리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. 그래서 뭐 그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5회와 이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완전히 좀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워낙에 뭐 주가도 눌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전년비에서 한 188% 정도? 새벽화란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개선은 지금 뚜렷하게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단은 뭐 8개의 메가히트 제품이 있는데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내수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좀 호조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색조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기초화장품들도 이제 전년대면 매출액의 한 10%가량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국내 화장품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좀 좌지우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국 시장이 결국 잘 돼야지 좀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중국 매출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전년대면 38%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 대비 거의 3배 정도 높은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순이익이 거의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는데 한 1500%입니다. 그래서 배수로 치면 20배가 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2배도 아니고 20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배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이런 판가비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좀 많이 해소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또 일단은 광저우 쪽은 사실상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현재 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순이익은 좋게 나온 편입니다. 그래서 매출액까지 조금 흑자 터널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부분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한 뭐 인도네시아 쪽도 굉장히 지금 호황기고 일단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은 지금 전부 다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근데 미국 쪽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아무래도 이 손소득제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기저 부담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뭐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있었죠.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온 상황이지만은 다행히도 지금 일회성 적자가 382억 원대로 계속해서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도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일단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최저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밑에보다는 위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또 22년 1분기 동향도 사실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좀 많이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실 작년 4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역시도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제 리오프닝 국면에 점진적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현재 뭐 색조 브랜드 증가에 따른 수혜와 또 국내 색조 판매 개선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좀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조금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우려감이 있는 게 현재 중국 법인이 한 빠르면 4분기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이에 따른 수급 위탁 우려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길게 가져가는 초장기적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목표가가 한 15만 원대까지 지금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우려감을 좀 반영하면 목표가는 좀 낮추는 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. 적정선은 지금 시점에서 일단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우리가 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